드디어 내일 17일입니다. 내일이 17일.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 소환 출석 통지를 받은 날이죠. 17일. 그런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고 해요. 5장짜리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5장짜리를 좀 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그때는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통해서 올리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기 전에 먼저 올려놨으니까 약간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격을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5장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그냥 죄를 자기가 더 고백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기소가 됐던 내용 중에 허위사시 유포에 돼 있는 게 옛날에 자기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 인해서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상향을 해 준 것이다. 4단계 정도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5장에 들어가는 얘기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왜 내가 도대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줬던 것이냐.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준 거에 불과하다는 게 이 5장의 그냥 요약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기소가 된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나 기소했던 거 또 한 번 기소하세요라는 꼴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 참 웃긴 게 이따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잘 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그냥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진전 줄 알더라. 이렇게도 말을 바꿨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렇게 청개구리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어떤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방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걸 글쎄요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사실 김인섭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핑계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딴 것보다 원래 진수서라는 게 검찰이 물어보면 그걸 답하는 게 진수서 아닙니까? 그런데 뭘 질문할지도 아직 정해지도 않았는데 미리 진수를 딱 써놓고 나중에 검찰이 물어보면 이걸 보라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 조사 과정을 완전히 희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 스스로 그냥 묶어주는 거. 검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건데 피의자가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맨쇼를 잘 하시는데 참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문서 같은 걸 공개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보냈던 문서도 올렸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용도 변경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문서를 정말로 국토부에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에만 보냈다라고 한다면 백번 양보해가지고 약간의 협박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국에 있는 지하차한테 다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성남시에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첫째가 있고 둘째가 아까 전에 기소가 될 때 같은 경우도 당시에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의 질을 해본 결과 당시 국토부의 입장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기 판단을 해라. 저기 판단을 하라는 얘기는 적절한 판단을 알아서 성남시가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가 다 지금 이미 공소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개딜들의 상대로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분은 검찰 우리 보통 사람은 되게 검찰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고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지는 보이지만 국토부만 무서워해.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협박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요구, 박 대통령의 요구, 국토부의 요구라는 말로 워딩이 바뀌었어요. 협박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협박이 아니라 무슨 뭘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참 웃긴 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자기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상 백현동 개발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누가 이익을 받냐 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받다라는 또 기가 막힌 기종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식품연구원이 어떻게 이익을 받다라는 거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를 싼 값에 팔았으니까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웃긴 얘기인가 뭐냐면 식품연구원이 해당 부지를 매각을 시켰던 게 2015년도 2월 달입니다. 2015년도 초반에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용도 변경은 언제 됐냐. 그로부터 5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받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용도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지를 산 사람. 그게 정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펀드로 구성이 돼 있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3천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받다라는 게 다 지금 언론 보도가 돼 있고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봐서 혼자 갑자기 뜬금없이 19년 거 아니 5천억에 팔 수 있는 거를 2천억에 팔았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싼 값에 파니까 이득이다. 이건 대체 무슨 논리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상황에서 이익을 받다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바울 등등이 본 것이지 식품연구원 이익을 받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FC서울이든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이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공익으로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그런 논리였나요? 그렇게 거꾸로 된 논리 그런 논리로라면 뭐든지 다 문제된 게 하나도 없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앞뒤가 대체 무슨 말이죠?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달라서 뒤로 읽거나 앞으로 읽거나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뿐인데 그리고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가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왜 도대체 정바울 씨 등등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 애당초 여기는 대장동이랑 큰 차이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도경의 지분을 한 50% 이상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성남도경은 여기 안 껴있습니다. 왜 안 껴있어야 되냐. 민간 사업자들, 김인섭 등등이 해가지고 허가방 불리는 사람이 허가를 다해주고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여야 되다 보니까 성남도경을 안 끼는 게 당연히 유리했겠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임대 아파트에 100%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지였던 것인데 실제로 들어간 건 10%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R&D 센터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공익환수를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 근처에 살지 않습니까? 아직 지나가면서 봐도 R&D 센터의 알자도 보이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익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으로 보든지 간에 철저하게 그냥 정바울 등등, 김인섭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고 봐야 되고 그 정바울 씨가 본인이 밝혔잖아요. 두 사람한테 이익을 간다고 보고 그 두 사람이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죠. 제가 하나만 더 해설하자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의 역할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 원래 원주민들 땅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식품연구원 부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업자가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분이 자기는 이론도 가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나중에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발언은 이재명을 도와서 일한 측근들은 전부 다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뭐 자기가 안 받고 측근이 받으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네. 그리고 애당초 지금 이재명이 하는 그 주장 중에 이론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성남의 푸시아이트도 비슷한 논리로 자기를 방어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이익을 본 게 없다. 검찰이 기소했던 거는 돈을 받았다고 기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박의 내용 자체도 안 되는 것이죠. 직접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뇌물죄가 돼가지고 특허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이재명 대표 얼굴을 못 볼 텐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배인과 횡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방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원주민들이 없죠. 원래 녹지 지역이었는데 도룡용 이런 친구들만 살고 있었지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가지고 무슨 식품연구원이 이익을 받다.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진짜 제 얼굴의 침백기밖에 안 될 겁니다. 식품연구원이 공기업 지방 이정 때문에 여기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나온 땅 아니에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진짜 이득을 보려고 성남시한테 이거 용도 이렇게는 안 팔리니까 용도 변경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몇 차례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을 해요. 거부해요. 안 된다. 불허 처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식품연구원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싸게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 싸게 그렇게 매각하고 갔는데 그런 식품연구원에다 대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식품연구원 사람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겠어요? 식품연구원이 허가를 요청했었을 때도 다 거절이 됐었고 그다음에 김인섭이 영입되기 전에도 정바울 시간 3번에서 4번 가까이 신청을 했으면 불구하고 그게 다 거절이 됐었거든요. 김인섭이 영입이 되자마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게 일사천료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한 얘기죠.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